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꼬마빌딩에 대해서 과세가 강화가 된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는 점다가 시가에 근접하게 해서 과세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꼬마빌딩으로 재미를 봤던 분들이 상당히 난처하게 생겼습니다. 이 꼬마빌딩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어느 시점에서 5층 이하 7층 이하 300평 이하 이렇게 10억에서 50억 정도 가는 그런 빌딩들 그리고 주택이 아닌 비거주용 상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게 왜 좋았냐면은 시가를 찾으려고 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 매매 사례가격이다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거의 시가에 근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상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옆에 매매 사례가격이 있을 수가 없죠. 별로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공식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공식가격으로 증여도 하고 상속도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돌아가시는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예금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었다. 그리고 뭐 동산이 있고 이러면은 이 예금에다가 예금이 100이 되어버리면은 100이고 아파트가 뭐 이게 아파트 한 채 있고 상가가 한 채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예금이 10억이고 아파트가 이것도 10억이다. 상가도 이게 10억이다. 하더라도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예금은 10억이니까 정확하게 50% 가져가버리니까 5억 국가가 가져가버리죠. 아파트는 10억인데 매매 사례가 이렇게 또 시가는 막 10억으로 형성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안 팔아봤잖아요. 매매 사례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9.5억에 팔았으면 9.5억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유산 매매 사례가격이라 해가지고 가격 변동 내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시가하고 근접하게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이것도 5억 정도 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제 상가는 시세는 10억인데 이 공시가격이 뭐 가령 이제 6억이다. 6억이면 6억에 대해서 3억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를 물려받으면은 나중에는 10억에 주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상속세 증여세 차원에서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가라는 것이 또 임대가 안 되면 소유주들이 어렵잖아요. 손해 버놓을 수 있어요. 임대료는 관리비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가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상가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꼬마 빌딩이 유력하다. 그러면서 뭐 이게 거래량이 뭐 5조가 넘어갔다. 2017년만 해도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 예금은 100% 국가가 다 가지고 가요. 다 도출이 되니까 상속이나 증여 길목에서 이런 부동산 같은 건 아파트는 이제 유산 매매 사례가격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가 하나가 이제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 상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정확하게 시가에 의해가지고 내가 절반 가지고 가겠다. 해서 꼬마 빌딩에 대해서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평가를 하겠다.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거예요. 감정평가 이거에 대해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매매 사례가격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시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매매가 있어야 되고 매매 사례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이나 공매가 돼야 되는데 수용이나 공매가 안 되죠. 그러면 남은 거는 이 감정평가 밖에 없어.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거예요. 국세청이 그것도 감정평가를 하겠다. 조금 낫다 생각하면 내가 감정평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낫다는지 시가라는 것이 뭐가 있으니까 뭐가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말하지만 그 시가제도가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하다 이런 겁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로 시가로 볼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근접해야 돼 이런 건 정권마다 틀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면 이제는 재산을 가지고 있든 뭐 하든 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다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50% 이상. 50% 이상 가지고 가버리면 내가 집 살고 있는 거 팔아야 되고 팔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요 현금만 좋아해요 현금. 그러니까 물건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가지고 간다. 그게 원칙이에요. 물납으로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가거라. 그게 안 된다 원칙을. 그러니까 돈으로 달라 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기껏 돈 벌어가지고 그거 뭐 재산 좀 이렇게 읽어놨으면은 그거 내가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그냥 다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 시가 내가 정확하게 시가 챙겨가지고 그 절반 가지고 갈 테니까 그런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가 국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 시가의 개념으로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 시가의 개념이. 이 시가의 개념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 시가가 도대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뭐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첫째 법으로 보면 매매가액이고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정가액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용이나 공매가액이거든요. 이런 건데 이 매매 당의 재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은 매매가액이 있으면 뭐 그걸로 했으니까 공정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감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수용으로 공매 이런 것도 하겠다. 어차피 거리가 이루어졌지만 감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평가니까.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나중에 그 감정원에 있던 어떤 분한테 이제 감정에 관련된 그런 분한테 물어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해줘요.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감정에 대해서 준 책임만 있을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 없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게 이제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감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두 개 이상만 해가지고 거기서 평균 나오면 그게 시가가 된다. 이런 식이 되면은 아니다. 나는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장난을 치고 싶은 사람한테는 장난을 치게 되고요. 억울하게 돼버린 사람한테는 억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세법이라는 게 너무 피곤해요. 자꾸 국가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더 높이는 거예요. 평가해가지고 재산을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100억 있는 것도 200억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제 안 해줘버리고 자꾸 공제 안 해주고 비과세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세율 높여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세율까지는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죠. 이 세율을 마지막에 건드려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이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거기가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털을 착착 빼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다시 한 번 국가가 자기 할 일 다 해주고 나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자기 할 일을 못 해주고 방임하고 직무유기하고 하면서 세금만 더 내라고 하면은 성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게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편갈라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가 싸우게끔 만들고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 전혀 아니다. 그거는 국가가 모랄이 없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금을 국가가 한 푼 더 걷는다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자체에는 항상 모랄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납세자의 고요를 빼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머리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